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버세라닙 엔데이 문제없냐? 라는 질문에 엘레바 임원이 노 프라블럼,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리버세라닙 상업화 준비 개시한다. 큰 흐름은 이제부터 우상향을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월달에 엔데이 승인 신청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은 상황이다. 한 달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신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월달에 신청을 할 거다라고 크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5월 31일까지 기다렸는데 신청을 안 하면 또 속었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또 속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5월달 신청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됩니다. 왜? 주가를 이제 띄우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4월 마지막 날이죠. 4월 28일인데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상당히 낮은 위치였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테마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테마타고 올라갔다가 테마타고 그대로 내려갔죠. 이런 부분은 뭐 뻔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AACR 부분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제 마무리되니까 내려오는 거죠. 다 알려드렸죠.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올려줄 겁니다. 어느 정도를 올려줄 텐데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상황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고점이었을 때는 사정없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상황을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제는 각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팔고 사고 이게 가능하다. 지금 계속 제가 가능하게 하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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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력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무작정 고집을 부려서는 조금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선택인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괜찮은 상황이다. 위치도 괜찮고 현재 내용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리보세라닙 상업화 준비 개시 이러면 내년 1월 달에 승인 가능하다. 이런 소식에 또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닙 엔딩이 문제없냐? 라는 질문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이런 상황이죠. 질문에 엘레바 임원 노 프라블럼 이라고 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냐? 이제 주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NDA 승인증이라는 부분 가지고 올리기 시작해도 될 것 같은 시기에 왔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NDA 승인신청을 한다 그래서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거 아니죠.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또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승인신청이라는 부분은 작은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NDA 승인이 드디어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선낭한 타깃 용량 설정 위해서 FDA하고 미팅을 할 예정이다. 자 이제 5월달이 코앞인데 미팅 예정이다. 이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날짜 잡아서 미팅을 한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시간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낭한 재신청은 별로 무의미하다. 조건부 허가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보면은 폴 프리엘 엘레바 테레프텍스 임원이죠. 엘레바 임원이 다음 달 NDA에 문제없겠냐라고 한용해 이 HV 생명과학의 대표가 질문했죠.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대답하는 겁니다. 한용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니까 엘레바 임원이 문제없다. 노 프라블룸이라고 단언했다고 그러죠.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달 NDA 신청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주가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른 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HV에서 돈을 버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뭐 계속 믿고 가실 분들은 믿고 가도 된다. 지금 요런 부분이 이제 신청을 할 거고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러면 내년 1월달에 가능하죠. 내년 1월달에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우선심사 승인이 된다면 우선심사 대상이 되어서 우선심사 승인이 딱 된다 그러면 먼저 승인을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게 된다 그러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5월달에 신청해서 내년 1월 정도면 FDA 허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들이 좋죠. 내일 배당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배당이 나오게 되면 배당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내일 대봐야 되겠죠. 내일 대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리고 내일 하루만 지나면 5월달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31일 정도 남았습니다. 31일 내에 이런 소식이 나올 거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선심사 가능성은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된다면 빠르게 6개월 안에 심사를 해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선심사 대상에서 안 된다 그러면 반반으로 보고 있죠. 우선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뭐 관계없죠. 일단 승인 신청을 해서 우선심사가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빠르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상업화 작업을 하는데 더 빠르게 진행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정결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죠. 이번 엔드의 절차 마치고 나면 유럽, 한국, 일본, 다른 나라도 추가로 진출 추진을 할 예정이다. 자 이런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는 그런 위치죠. 많이도 내려와 있는 그런 위치죠. 여기서 이제 좋은 데이터 나왔다 했는데 반토막내고 그리고 다시 방향을 위로 올려 치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호재가 많이도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소식들이 장중에 계속 나왔죠. 계속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치고는 시간에서도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장중이 3% 올랐고 시간에서 0.4% 0.43% 15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HV 생명과학은 완전히 바닷고이죠. 내릴만큼 내려친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끌고 올라가기에 충분한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이 배당이 나올 때 이 물량을 이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이거는 세력들이 이제 결정하겠죠.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받아 줄 거냐 그런 부분을 이제 내일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 나온 이 기간 동안에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월다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 기대감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급등의 형태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급등의 형태보다는 우상향의 형태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4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내일이면 배당이 이제 물량이 나오니까 시총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소식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올달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충분히 낮은 위치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주가가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에서 매수 들어가 볼 만한 상황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매수 신호를 드렸죠.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들었다. 그러면 가면 되고 장기로 계속 가는 분들은 가져가면 되죠. 지금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NDA 승인 신체한다 한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올라가다가 박살났죠. 이게 뭐 적은 하락입니까. 이거 지금 여기 팔아서 지금 사면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올라간다고 말하죠. 다른 유튜버들이나 누구를 봐도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려오고 자고 일어나면 내려오고 자고 일어나면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하죠. 저는 계속 내려간다고 했죠. 정확한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희망을 주는 게 기분은 좋겠지만 계좌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진짜로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신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내일은 그러나 배당이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쏟아내고 500만 주라는 배당이 나올 때 이 배당을 어떻게 소화시킨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내일 또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장기 투자로 계속 하시는 분들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고점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있죠. 이런 부분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4년 동안에 하루 10시간, 6시 여기에 몰입을 한 상태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세력들의 생각을 거의 읽어내는 경제 어찌 보면 초능력 같은 그런 수준까지 와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돈을 계속 버는 겁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도 아주 큰 부자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거에 당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간다 간다 기분 좋은 말만 하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갈만한 상황이 되면 계속 간다 기분 좋은 말을 그런 영상을 계속 찍는 겁니다. 저도 기분 좋은 영상을 찍고 싶지 내려간다는 영상을 찍고 싶으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제가 보기에 내려갈 상황이다 이런 게 다 보이는데 거짓말치고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올라가고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게 참 이게 어찌 보면 단점이다.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단점이다. 계속 달콤한 말을 계속 쏟아내면서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이 많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계속 달콤한 말만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참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무조건 진실만을 말합니다.